네, 흔들파워가 인기 고공행진입니다. 이번 여름휴가 내내는 흔들파워 캠페인 기간 딸기 흔들파워도 끝장나게 잘 팔려요. 옥수수 흔들파워, 조금 일주일 뒤늦게 나와서 이제 처음 선보이고 있습니다. 흔들파워, 옥수수 맛, 향도 너무 좋아요. 구매하고 싶지 않으세요? 네, 오시면 또 하나씩 구매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. 익히 딸기 맛과 찌렁이 맛 등등 뭐 여러가지 용도가 있는데 똑같은 용도로 사용하면 되겠죠. 여기 있네요, 사용용도. 짠짠 오, 너무 맛있게 생겼어, 이거.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, 이거? 제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이쁘 것 같아, 노란색. 우와, 너무 좋아요.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겨울에 1회 빙어미끼, 3, 4회 붕어미끼, 5, 6회 대물미끼 이제 알바늘에다가 묻혀서 1, 2회 하면 빙어미끼로 잡고요, 3, 4회 하면 붕어미끼고요, 5, 6회 하면 대물미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. 도와주